런쥬 배 파워 게르모와 배를 파워업시켰습 있다고합니다 흐허허허허하 뜬금없이 요셋은 크리드야 カリブ海の方に逃げてったのもいいかな。 海を出て島にでも逃げ込んだのかな。 次はこの2面ですね。 せっ! ネクス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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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はこの2面ですね。 ネクス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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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엘이 아 아 아 뱀엘이 뱀엘이 아 아 아 잠깐 와아 세상에 진짜 제작진이 하고싶은건 타이밍을 다했구나 그러게 말입니디 블랙플래그가 겁나 부러웠나 타이밍 자! 요소로! 표정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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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를 잘 줘, 배장비. 경험치 400이면 꽤 센 몹을 잡아야 주는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일단은 레벨업부터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경험치가 돼. 내 경험치가 돼. 닥치고 돼. 닥치고 내 경험치가 되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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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톡! 파시!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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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갈아줘 예쁘다 아아 Help me. Let's go. 아... 순~~ 으르렁! 이거! 살려! 살려! 으르렁! 어서! 정보수노! 코러다! 저 재기 때문에 죽겠네 이 숲에 완전 레벨업가기야 전 세계의 힘이 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히힛! 이끼리 이끼라! 다이다이! 이그다아! 웨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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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웨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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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렇게 배가 통통티면 그걸 숨.. 숨 못 쉬고 죽을걸요? 숨 너무 쉴걸? 쫄아가지고 자 카리브의 결전의 땅으로 가라 웨이프! 뱉 하다가 사람죽애들인다 뭐 안해도 지네가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흠 ・え? ・え? みんな大丈夫か? ソラ? 無事だったのか!? ソラ! 동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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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장면이 끝났습니다. 그鍵은... 내 마음이 제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가 티아다르마... 칼립소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気まぐれな女神。なら、また俺達の味方にな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諦めるのはまだ早い。俺達も協力するから頑張ろう!海はみんなのものだ! 。 。 。 え? そうだっけ? そうだって時々人の話聞いてないからね。 え?行った? 行ったわー! ふっ。 まだ終わってない。 私達には希望がある。 。 ふっ。 ふっ。 。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마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을掲げ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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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지금 뭐.. 이벤트 영상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멘트가 좀 없어도 그런 의미 하십시오. 원래도 뭐 멘트 말이 하는 방송은 아니냐고 길도 안걸린다는 여름감기에 걸려버렸어 걸려버렸다구 어우, 지금 더 어지러워요. occurrence 욕심 욕심 わぁ. わぁ. やっぱり来たな! 誰がダッチマンゴだか? ジャックが言ってた箱にはベイビージョーンズの心臓が入ってるんだ! お前たちの探してる箱じゃないだろ! 黒い箱の中身を見た者はいない。疑いのある箱は全て回収させていただく。 中身を見た者はいない? 正解がわからないものを探してどうする気なんだよ! 神様の考えることが全て理解できるわけじゃない。 ただ、そこには希望がある。 あ、 그런가? おしゃべりはここまでだ。 筆力4월이나 그런가? ふっ… うん… 探し物をするには少々騒がしいな。 あの船には黙っていてもらうとしよ。 いや… ふっ… 大概しオブラディン後には気合が進inisしですね、 あああ… イルたちを助けないと! わかって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일자! 요아! 점프트! 헉! 요아! 미이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빈 칼국수 빈 칼국수 빈 칼국수 깜짝깜짝 빈 칼국수 빈 칼국수 안타깽 원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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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望むものを手に入れたか君もなかなかの勝負師のようだだがその この箱はこちらに渡してもらおう 急に出てきて何言ってんだお前に渡すわけないだろ では禁止的にパーレー パーレーもなしだ わかるだろ今はそれどころじゃない それに俺の欲しいものはもうここにあるからな 歯30分! ほうにく! あっはーー! ん〜もう Cartoon! 絶好調! っはー ジャックスパロー マイオンになったのか? 말해둬요. 너의 모치반은 어쩌냐고 아니 디비조스라고 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인 료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힐링의 힐링을 통해 희한 해적선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뺏어! 퍼레아! 요이구! 도움레아! 고연! 썰어! zero! 저거? 썰어! 저거? 어! 이곳에 신동가를 세우는 건가에 플레이어 4 스파로우 箱をよこせ ザック! よそ者は引き込んでろ よそ者は引き込んでろ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ク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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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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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우가 대가겐 센자 そのつもりで来たわよ わかぞ 忘れたのか 俺は心のない獣だ ねっ わかぞ 愛か 愚かな 気の迷いだ そしてまた いとも簡単に引き裂かれる そんなことない まだ俺には愛がどんなものかよくわからないけど 心の強い結びつき 繋がりだってことはわかる 心の繋がりが簡単に引き裂かれたりするもんか ソラ 힙합하면 잘하겠다 お前のようなガキに 心の何がわかる こいつは それなりの旅をしてきたんだ はっ 知ったことか どうだ ウィリアム・ターナー 死ぬのは怖いだろう お前は ねえ なんとつまらない ハートとは心ではなかったか 箱も我らの求め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たまらないねえ たまらないねえ お前のいい騎士には俺が握ってる まったく無謀いやつだな ジャック・シュパロー 無謀かどうかは味方による そうなのか そうなのか ウィリアム・ターナー ウィリアム・ターナー ふはっ 余計な首をつっかむな 도망간다. 도망간다. 侍と全員、墓場行きだ! ジャック! 何とかならないのか? ウィルは船の一員になった ダッチマン号には船長がいる エリザベス もうお別れだ いや! 離れたくない! ダッチマン号 いやうん! 無事でよかった 艦隊はまだいる エンデヴァーはウゲンから接近中だ 今こそ古き良き海賊の伝統を守って 逃げるべきじゃないか? 俺は伝統を守ったことがない 突っ込む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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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ふん 悪く思うなジャック 我が社の利益のためだ 誰も低い あーウィルダッチマン号 あーウィルダッチマン号 도시로! 포옹을 전부 받으러! 포옹을 전부 받으러! 우어 아래! 부장 ніegors! 그 벽더 아래! 야시아 아이들 들외Şanne Enf 거래 야시아 이브! emoıl자! 아시아판이라 가지고 없어요 예야 고맙습니다 와아! 하아! 하아! Flying Dutchman号には船長が必要だ 結婚したばかりだってのに 二人は同じ世界にいられない 海に10年、陸で1日 とてつもない代償だ Will… ご用意しました 馬車を タナフジ おいしゅべしゅ 木をつけて いっちゃいピッキーロマンだわ このまま ジャック ありがとう たった1日なんて短すぎるよ 心を通わせるのに時間の長さは関係ないさ ソーラ お前が一番よく知ってることだろう 心をつなげて友達になるなんて 簡単なことだ そういうことだ うん 時間は関係ないか みんな 待ってて ことない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Gul 자, 레드 오브 페이트 엑셀이네 액셀! 어? 트리플 액셀 응, 옷 입은 거구나 헤헤헤헤 髪도 옷 입은 거구나 응, 액셀은 옷 입은 거구나 응, 그렇구나 아직도 괜찮을지 하지만, 그 입술은 계속 그 입술이야 내가 이 입술이 강한 거구나 그 입술을 많이 봤을때 내가 이 입술을 잘 모르는 거구나 내가 이 입술을 잘 모르는 거구나 그 입술을 잘 모르겠어 응 그 입술은 아니지만 하지만 로크사스가 돌아가면 나미네도 돌아가고 싶어 그렇구나 나미네는 제가 속에서 남미는 그 중에서 태어났다 지금... 지금 제가 중에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이것도 게임 스토리 설정은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 대체 왜 분신에 분신에 분신이 있는거야 나루토도 아니잖아 마음속에 다른 캐릭터가 있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없고 육신은 있는데 마음이 없고 그니까 인격만 내게인데 왜 내게인지도 모르겠고 다중이니? 저희도 없었고 루스 라는 이름이었어 지금 소라가 찾을 수 있는 지구자입니다 내가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 꼭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 골고루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되어 한 명씩 안아가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과 육치와 정신의 의미의 흑염용 예 또 한개를 붙인 정말 놀라운 게임이죠 네 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 새 키블레이든가 뭐야 또 털렸잖아 티블레이드 바꾸고나서도 리쿠! 이번엔 미키가 잡혀가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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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나면 안 돼!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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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키! 아이구ige 아니 날르 몸레이너 미키! 아, 다 꾸고 있을 수도 없고 아, 미치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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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생긴 머리 스타일은 반항기 스타일인데 실제로 애들이 반항기가 아니라는 게 반전이죠 저, 아니요 어... 아무도 안 지지 않고 아무래도 이 이상한 말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뭐하고 싶어? 당신의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 되는 걸까? 그 잔인의 기회 그 잔인의 기회 저의 연구에서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안 되는 걸까? 제가 그 아이들이 안 되는 거야 ではない。あの子の失踪で研究の中止を決めたのだ この後に及んでいいのがれか ロクサスとナミネを犠牲にしたお前が そんな慈悲深い人間だと信じられるはずがない きっとどこかに隠しているはずだ まずはこの屋敷にあるデータを見せてもらう ロクサスとナミネ 私がまだ生かされている理由があるとするなら その二人に償いをするためだ ロクサスって言った ロクサスって言った あの人助けよう お前はあの被験者だった子を見つけてどうしようというのだ きっとあの子の記憶に謎がある 我々光と闇の戦いに大きく関与する記憶が お前は何かを知ってしまった だから研究を中止させたんだ それはお前の妄想だぜやのうと もうすぐ分かる あのー きっと きっと ロクサスって言った ロクサスって言った ここに友達が住んでたはずなんですが 誰も住んでいない 帰れ でもー おいおいおいおい 入ってくるな こっちへ キャリー なかったー 入れ 俺は 時の団体に乗る バマン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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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뭐 아님 얘들 또 저가뉤였어? 아...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계관과 박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이니까 이 세계관은 우리에게는 정확한 사람은 없으니까 너희는 로크사스? 로크사스, 로크사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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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크사스는 아, 로크사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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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Vishnu 아, 아, 네, 아, 이mons 주인공이 워낙 여러 명이라서 뭐야 얘 좋네 나쁜놈처럼 밑밥 깔더니 배신자처럼 사실은 착한 놈이었다는 통수의 통수야 엠경을 하는구만 자 이제 샌프란쏘큐 바로 빅히어로 아무튼 정말 상사도 못한 장치 이번 작품에는 안나와 어 주톡기한은 없네 겨울왕국은 나왔어요 혹시 다음작품 나오면 나올수도 있겠죠 랄프는 그걸로 나옵니다 링크로 해가지고 링크라 링크 기술이라고 기술 기술 써주는 애로 나와요 조력자로 커맨드기술 찬조 출연 랄프랑 에어리얼이랑 심바 유튜브에 있습니다 서브채널로 한번 가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유모작품은 안나온다고 하네요 Antes estimates 에어프 엘 B AJP 이곳은 이곳에 못 봤을 때... 음... 이런 것 같긴 한데... 뭔가... 너무 웃겨... 아... 도키 도키? 도키 도키! 어? 왜? 이 뷔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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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저기 싫어! 아아! 화이팅! 이따! 고고! 다이좋브? なんだ?